너의 왕을 태어났다 음, 좀 가만히 있어야 할 것 같아 엉덩이 게롱트 리비아 뛰어, 로치 어디까지 가야 돼? 빠른 이동 받으려면 그대로 가야 되네 나민펜 캠프 갔다가 이번엔 어디냐 위에네 교차로 여건에서 겁나 올라가면 있는 거네 잠깐만 일로 가야지 내 빛 따라가지 마 그거 아니야 아 자꾸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또 뭐 귀찮은 캐스트 주려고 바쁩니다 지금 오늘 해야 할 게 많아요 장비 업글도 하고 돈도 벌고 바쁘신 형들에게 밥을 먹어야 돼 알겠어 왜? 알겠어 너는 그냥 나의 삶이 나의 삶이 루치 여기로 가라고? 길 같지도 않은 길을 계속 알려주고 있어 말 전용 도로 맞아 여기? 도적 야행지 피해 어 꼈어 좋아요 와 갑자기 경로를 이탈합니다 경로를 이탈합니다 여기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되죠 흠 마크가 항상 새겨져 있어 누가 일부러 그어놨어 저거 잡아야 될 것 같은데? 저 친구가 주나본데? 내려와 공격한다 날지마 날지마 날아오는 태도 딱 얘네 날 때 이거 석궁질 한 번 해주면 그게 약점이야 날 때 그냥 한 대 맞으면 정신 못 손쉽게 잡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애들 아 아 미안 어어 건방지게 어딨어 어 애가 죽는거 아니네? 그냥 뭐 재료템 얻었다 생각합시다 어휴 물음표만 뭐 예전에 막 막 진주파리 막 이런것도 있던데 막 팁같은거 보니까 막 그런거 다 막혔나보네요 이제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어딨어 어딨어 풀때기 밖에 안보이잖아 어 여기 뭐 스멜이나 으응 으응 애플 어디 숨겨놓은거야 저거 풀이잖아 어 어 저기 뭐 쓰러져있는거 같았는데 아 풀때기였어 어 이번에 좀 기똥차게 숨겨놨다 어 어딨니 여기 그 어렸을때 그 어 초딩때 그 뭐냐 놀러가면은 어디 소풍가면 보물찾기 뭐지 그런 기분으로 지금 찾고있어요 지금 약간 지금 서를래 지금 여기 있구만 밍고 어 여기 들어와야지 보이는 곳이네 뭐야 자 다음은 어디지 또다른 보물찾기 아 여긴 까마귀 횟대에서 가면 되는데 겁나 머네 응 웨이포인트가 교차로 여기 여기까지 가야돼 결국은 로치 일로와 로치 일로와 저게 뭐하냐 아 발레파킹 말고요 애 저기 로치씨 얜 꼭 머리를 박어요 버그야 이거? 뭐 샤이해? 샤이한데 너무? 부끄럼쟁이야? 내가 주인인데 왜 부끄러워해 어 부르면 좀 오세요 너무 샤이하네 말이야 어 주인 주인한테까지 샤이할 정도면 거의 이거는 트리플 에이용 아닙니까? 아 아 비키세요 들깨 1렙짜리 그냥 맞고 죽기 싫으면 어 비키세요 들깨님들 옳지 다 왔어 힘내 아 아 아 딱 이쯤에 딱 빠른 이동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여기나 얘는 좀 돌아가야 돼 그래서 어 이리와 부끄러워하지마 돈비샤이 어 아 암컷이에요? 아 그래서 부끄러워하는건가? 어쩐지 부를 때마다 벽에 머리 박고 그냥 부끄러워하더라 어 뭐야 뭐야 갑자기 꺾어 차이전 차이전 음 어 여기 이정표 있다 좋구요 일단 마크 먼저 확인하고 항상 마크를 확인하도록 해야 돼 여기 이 그리핀 모양 그리핀인지 늑대인지 잘 모르겠지만 위처 목걸이 같기도 하지만 그리핀이겠죠 그래서 찾아야 된다 보물찾기 시작 여기 뭐야 온천 터진데야 땅가 모르겠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느낌인데 저거 아닌가? 딱 봐도 저거다 누가 봐도 이거야 좋았어 어 업그레이드 하러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일로와 암컷이라서 많이 부끄러워하네 로치가 랩제랑 이런거 다 확인해봐야죠 랩제랑 이런거 다 확인해봐야죠 랩제랑 이런거 다 확인해봐야죠 어디 도면을 다 먹었으니까 한번 봅시다 랩제랑 이런거 다 확인해봐야죠 여JA 말이름이 다 개롤트가 다 그 뭐냐 개롤트가 다른 말들은 상관없이 모두 로치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구요 개롤트가 그러는데 이거 상당히 괜찮은 오리나무 부족 부츠인데? 됐고 일단 강화 강화도 제작을 제작이 있나? 그거 들어가면서? 하겠지 아마? 아닌가? 어 그 눈에 갑옷 그 다음에 괴물 깃털 이렇게 들어가고 괴물 깃털 두 개 부족하고 이거 좋나? 어 이거 다 올라가 어 좋아 역시 강화 강화해야 돼 이번에는 아 운석철 이거 그지같은 운석철 어 운석철 얘가 파네? 웬일이야 왜 운석철을 니가 팔어 이걸 다 두 개 두 개 운석철 두 개? 밑에 또 없나 뭐? 어 하이가 밑에 있어 이건 갖고 오면 되고 세 개 어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단 창고에서 그 하이를 갖고 온 다음에 다 강화를 시켜버리시다 창고가 여기 있네 창고 다 공용이겠지? 어 요게 따로 저게 따로 이진 않겠죠? 어 여기다 두진 않았는데 제가 여기다 뒀나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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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 뒀어 하지만 어 공용이네 있네 있네 있어 응 그래픽 친구들 다 꺼내봐 일단 일단 한번씩 다 강화를 해봅시다 나 어디가니? 여기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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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비켜 어깨빵 너가 칼은 안 해주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이미 미리 꺼낸는 거야 거기는 칼 그게 없으니까 아니 칼이 낸다 상자가 없는 데로 갈 거니까 괴물 깃털 세 개 운석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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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석철이 문젠데 설마 분해한 곳에서 운석철이 운석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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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석줄개 운석줄개 어 이거 살 필요 없다 분해하자 됐고 그 다음 괴물 깃털 괴물 깃털 됐어 레고 띠웅 좋았어 건틀릿 뭐가 부족해 돈이 부족해 안돼 돈이 돈이 없어 벗고 있어 괴물 깃털 벗고 있어 괴물 깃털 야 옷 입어 어허 랩제 랩제 어 랩제도 부족해 일단 강배송 잊고 있어 어 아 아 아 18랩제 였구나 어 나 아직 조금 남았네 안 되겠다 이거 의뢰합시다 이거 레벨 상관없이 템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건 차근차근 깨는 거야 제니부터 거지가 돼 버렸어 아 이상은 이건 피에로 옷이잖아 거의 광대 옷이잖아 이거 아 나의 게루트 짱이 이런 이런 그지같은 룩을 때껄 룩을 내가 맞춰줬었는데 옛날에 깔깔이보다 못한 옷을 입고 있어 차 차 차 뭐하는 거야 지금 점프 한번 눌렀는데 지금 막 별 생쇼를 다 하네 아 돈이 없어 너무 이건 룩이 아 꼴비기 싫은 룩이다 그렇다고 벗고 다니려면 너무 방어가 약해 아 살쾡이를 만들어둘 걸 돈이 진짜 쪼들런다 야 안녕 원하는 건 돈? 돈? 원하는 건 돈? 아이원트 머니? 아이원트 머니? 아 왜? 왜 글쩍여? 너는 말이야? 너는 지혜가 아니야? 그냥 말해 몬스터 아이원트 아이원트 오 윌랭은 물론 그런데 그는 너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는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를 너무 두려워라 내 목격자를 두 눈으로 보면 너 살아야 못 잇는거 아냐? 음... 스톨, 강화 스톨, 오케이 접수했습니다, 강화 스톨 빽빽해지고 얼굴 같은 뭔가 망령이네 어, 알았어 어, 요런거, 요거 요거를 하라고 하셨죠? 예 요거랑 스톨 자, 일로와봐 아, 57걸음이네? 그냥 쟤 꼈으니까 그냥 가자 어, 꽃 이쁜거봐 여기야 불을 때 나노도롱이 갑자기 튀어 갑자기 깜짝 놀랬잖아 뭐 정오의 악령 아무튼 악령 시리즈인 것 같아 아까 뭐 하얀게 튀어나왔다고 했어 어디서 또 들판을 계속 탐지해 봐야 되는데 단서 아이원트 단서 저건 아니고 발자국 따라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발자국 따라가는 거면은 빨간색으로 유지되고 계속 이어서 표시가 되는데 저건 그냥 그냥 찍혀있는 거야 아닌가? 이봐 여기서 끊겼잖아 여 로치가 있는 자리인데 따라가야 되는 건가? 아니냐 여기서 더 유지가 안 돼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끊긴데 끊긴 방향으로 가보면 뭔가 있을 거야 이런 풀떼개 말고 뭐야 없네? 농부한 농부한 탐문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 단서가 이런 은닉하기 좋은 대에도 단서가 없네 어? 지금 제 눈엔 빨간게 안 보이는데요? 발자국 근처에? 발자국 근처에 빨간 거 어디 어디 아 여기 있네 어 와 되게 그무하게 숨겨놨다 여기 뭐 봤어 이거 이렇게 조그맣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 진짜 콩알맣게 해 놨네 진짜 이런 그냥 어 근데 게롤트가 뭐라고 했지? 제대로 못 들었는데 범위가 이동했어 어 저기있다 이거 따라가면 되나보네 이거 따라가 봅시다 어? 뭐 끊겼어 아 여깄다 저쪽으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늑대 어 되게 규모하게 숨겨놨어요 예 그렇다고 해요 예 예 예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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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트 네 레벨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뚜렷한 자취를 남겨오면 유인 유인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날 유인해서 뭐 어쩌려고 끊겼는데? 아닌가? 있니? 자취 더 남겼니? 어 안보여 아 여기 있구나 무덤에서 발견한 편지 어 어 슈퍼 제니는 그거네 어 어 자기 남자친구한테 죽 배신당하고 죽어서 밤에 악령이 된 거야 어 그런 그런 느낌이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워디에이원 쥬라와 바카이 알고 계시나요? 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2주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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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느낌인데 그 느낌인데 우리 쥬루가 쥬루야 잘 못해 좋은 아이는 너무 잘 못해 편히 안 죽으면 악령이 되는거에요 아저씨 하지만 어린이는 주변에 도착해 쥬루 좋은 아이는 이 폭발을 낼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겠죠. 길을 가진 걸을 줄 수 있겠나, 제가 한 곳에 한 가지로 끌어오면 가능할지. 지금 밤이 아닌데 밤에 악령이 나오나? 그치 역시 그냥 자정 때려 나오겠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셨군요 안녕 제니 넌 아르덴이야 넌 아르덴이야 으어 한 둘 셋 피하고 으어 이 이 마법진 안에서만 싸워 하나 둘 하나 하나 오오오 아 이따요 아이 마법진 끝났잖아 으어 한번 위네 살랑살랑 오 마법진 들어가 다시 오우 눈뽕 어 어 분신술 다시 펼쳐 너도 작아 너도 작아 너가 진짜구나 와 잡 잡은 줄 알았잖아 으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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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 뵈고 피해 아 아 이게 아름답다구요? 어 예 취향은 제가 예 존중해 드립니다 예 어 오 오옷 오옷 전리품가 오옷 유물검 돈되는거 어 그선 또 추가로 보상준다 보상 돈 크라운 여기는 화폐단위가 크라운이에요 얘 크라운 왕관을 뜻하는건데 돈은 곧 권력 뭐 이런 느낌인가? 야 보상되다 이 아저씨 깜짝 놀랐겠다 밤이 됐는데 위처가 칼을 들고 자기 집에 뛰어들어왔어 어 오 우주는 찔끔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어 내가란다 저 양반이 얼마 줬냐 최소 50원 줘라 진짜 어 50원 줘야지 50원 줍니까 얼마 어 12원 준줄 알고 깜짝 놀라 했네 오 179 오 야 이거 짭짤한데 이거 그리고 그레이트 그리고 또 어 지금 돈을 벌어야 돼 어 위례 즐거운 과부 가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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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부가 즐거울 수도 있죠 예 무기 레벨 14 14 하긴 10대 14 맞게 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이게 아니였나 아 이거 이거 맞아 이거 두개는 그거야 그래핀 내가 강화하려고 꺼내놓은 건데 돈이 없어서 못했죠 내구도 내구도도 이미 깎여 있었네 근데 이 14대 2기 정도면은 되게 좋은 검이야 소켓도 3개 뚫려 있어 구멍도 이거 팔면은 449야 개꿀 해